여러분 기생충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공진호 감독님, 배우 송강호씨, 이선균씨, 조여정씨, 박소당씨, 이정은씨, 장혜진씨, 박명우씨 그리고 제작사 바로손 이애네의 황씨네의 당뇨님, 한진호 작가님, 이하준 미술감독님, 양진모, 현진감독님이십니다 자리에 안 앉으시는 건 인사하시려 그러나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기자님들은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봉준호 감독님 정말 긴 시간 동안 놀라운 기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과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제작방표의 단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가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영화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 이것저것을 이제 다니다가 마침내 또 다시 여기 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또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참 기분이 묘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송강호씨 송강호씨는 봉준호 감독님과 함께 긴 시간 동안 기생충 오스카 캠페인을 함께 하셨는데 느낌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처음 겪어보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하고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참 영광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성과 그리고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분들에게 뛰어난 한국 영화의 어떤 모습을 선보이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생충의 제작사 바론손 ENA의 곽신혜 대표님 아카데미에서 무려 작품상을 쥐고 돌아오셨습니다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곽신혜라고 합니다 일단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품상 처음 가가지고 무려 작품상까지 받아오게 되었는데요 작품상은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에 참여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모든 분들에게 같이 영광과 기쁨과 좋은 경력이 되는 상이라 그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분들의 소감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아쉽게도 최우식씨가 영화 촬영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명훈씨부터 조명정씨까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박명훈씨 네 안녕하세요 박명훈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저희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기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감독님이나 저도 배우신 스태프들 그리고 또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날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진씨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충숙이였어요 이렇게 결과가 좋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지요 중간에 저는 개인 사정상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선배님이랑 감독님께서 얼마나 몇 달 동안 열심히 하셨는지를 가서 보고 듣고 너무 위안한 마음도 컸었고 두 분이 계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은씨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 주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더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 역을 맡았던 박소담입니다 저는 정말 기정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었고 정말 좋은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난 게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던 작품이기도 해서 지금도 또 떨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윤씨 네 아직도 꿈만 같은데요 꿈같은 일을 환실화시켜 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저희 스탭분들 배우분들과 함께 그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영광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혜상씨 네 영화를 하고 작품이 인정을 받으면 그게 보통 영화를 만든 우리끼리의 기쁨이나 만족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성과가 온 국민이 전체가 다 너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니까 그게 참 굉장히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네 진짜 참 행복했던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한진원 작가님과 이하중 미술 감독님 양진모 편집 감독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진원 작가님 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무로의 자부심이 느껴졌었는데 소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아 누림이시네요 네 한진원이라고 합니다 어 충무로 이야기를 그때 수상소감에서 얘기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후 유일한 사회생활이 이제 충무로에서 네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또 여러 기관을 보냈던 그런 곳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나리오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 취재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그 가사도우미 이모님들 그리고 수행기사님 그리고 그 아둥아카 교수님 등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장면들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처 하지 못했던 수상소감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하주 미술감독님 기생충 속 정말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정교한 세트로 극찬을 받으면서 제24회 미국 미술감독조합상 현대극 부문 미술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상 프로덕션 디자인 부분에 공식 노미네이션 되셨습니다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생충에서 미술감독을 맡은 이하준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희 스태프들은 이런 스포트라이트 자체를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영어 뒤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저희랑 같이 항상 고생해 주시는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G 상을 받으면서도 거장들 앞에서 수상소감을 굉장히 손을 떨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주는 이 상이 기생충을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는 상이다 나는 어떤 그런 큰 의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 돌아오는 내내 어떤 저만의 숙제를 안고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무려 70년 역사상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미국 영화 편집자 협회 장편영화 드라마 부분 편집상을 수상하셨고요 역시 아카데미 영화상 편집상 부분에 공식 노미네이션 되셨죠 양진모 편집감독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의 편집을 맡은 양진모고요 지금 사실 너무 진짜 스태프로서 이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지금 여기 사실은 지나가고 있는 박경림 씨와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같이 영화 작업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 제가 뉴욕에 했을 때 거의 한 십 몇 년 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제가 학교 숙제 편집을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네 제가 네 그럴 분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저희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 것처럼 사실 그 항상 영화 뒤에서 이제 묵묵히 일을 하는 스텝이고요 그 여러 스텝 분들의 그런 노력이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보 안진영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독 있게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생충이 빈부격차에 따라 양극화나 사회부조리 이렇게 이걸 블랙코미트 기반으로 풀어낸거든요 앞선 작품은 괴물이나 설국열체에서도 어느 정도 있어서 한국 관객들한테 조금 익숙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생충에 와서 이 이야기가 전세적으로 이렇게 폭발력을 갖게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두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 두 작품에도 이 봉준호 특유의 작품 세계가 그대로 투영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기생충 수생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게 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 작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데 로컬이라고 말한 것 자체도 일종의 아카데미를 도발하는 게 아니었나 다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오스카 캠페인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제와의 협업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매번 화제가 되는 수상 소감도 다 계획이 돼 있으셨던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오스카 캠페인은 아까 박경영 씨도 얘기했지만 송강호 씨가 쭉 같이 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같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모든 것은 계획에 있었습니까? 질문이 한 5개 정도? 네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저희 뭐 캠페인 모든 영화들이 이제 후보 오른 영화들이 다 오스카 캠페인을 열심히 하죠 그쵸 저희가 처한 상황은 이제 저희 북미 배급사 니온이라는 회사인데 중소 배급사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해서 물론 그 톰캔이라는 분은 저랑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온 분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뭔가 약간 게릴라전이라고 할까요? 다른 뭐 거대 스튜디오들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대신 이제 열정으로 저희는 뛰면서 그 말인즉슨 저와 이제 강호 선배님이 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도 코피를 흘리신 적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열정으로 매꾸는 제가 사실 뭐 정확하게 생각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뷰가 한 600개 이상 Q&A 관객과의 대화도 한 100개 이상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인터넷이나 뭐 그 소셜미디어의 아이디어들 단짝이는 아이디어들 다른 뭐 경쟁작들의 경우를 보면 LA 시내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고 TV나 큰 잡지에 뭐 전면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의 물량 공세를 하면은 저희들은 어떤 아이디어와 저희 똘똘 뭉친 뭐 네온 CJ 또 바른손 저희 또 배우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팀워크로 그 물량의 열쇠를 커버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왜 이게 저뿐 아니라 계속 이제 다른 뭐 무슨 노아 바운 백 감독이나 주변에 뭐 토드 필립스 조커 감독님이나 타란티노 감독님 보면은 이 참 바쁜 창작자들이 잠시 창작의 일선에서 벗어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스튜디오는 또 왜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쓰고 그게 좀 약간 낯설고 이상하게 보인 적도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되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검증하는구나 어느 작품이 어떤 면이 뛰어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되게 세밀하게 진지하게 그 점검해 보는 과정 같은 것을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5, 6개월의 과정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로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 다 잘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미국 처음 갈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경험하는 어떤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고 해도 후방한데 6개월의 그 어떤 그 최고의 예수들과 같이 호흡하고 늘 보면서 얘기 나누고 또 작품도 보고 이 과정을 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이런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내가 아니라 그분들, 타인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과 세계 영화인들과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공통점에 대한 어떤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참 제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그만큼 위대한 예수들 통해 많은 걸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컬 얘기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 처음 캠페인 하는 와중에 무슨 도발식이나 하겠어요 그냥 그때 그냥 질문 내용이 영화제 성격에 관한 얘기 나오다가 깐느, 베니스, 베를린은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영화제고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 아니겠느냐 그런 거 비교하다가 그냥 쓴 나온 단어일 뿐인데 그게 어떤 미국 젊은 분들이 그걸 트위터에 많이 올렸나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그런 전략을 갖고 얘기한 건 전혀 아니고 대화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고요 또 그 처음에 하셨던 질문 그 빈부격차를 다룬 뭐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이번에 괴물 때는 괴물이 이렇게 한강변을 뛰어다녔고 설국열차는 이제 미래의 기차가 나오는 둘 다 이렇게 사이파이 SF적 요소들이 많은데 이번 영화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되게 우리 동시대 얘기고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또 우리 한국 이제 우리 이렇게 뛰어난 또 앙상블의 배우들이 그걸 되게 실감나게 표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분위기의 어떤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 그냥 짐작만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작업하시는 두 편의 작품에도 투영이 될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편의 작품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 기생충이 어떤 반응을 얻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거와 사실 관련이 없고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계속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저나 여기 배우분들이나 제작사분들이나 다 평소 우리 해왔던 대로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찍은 영화인데 오늘날 이런 얘기치 못한 결과가 온 것이라서 뭔가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런 영화를 찍은 것이 아니거든요 평소대로 우리 그냥 완성도 있는 영화를 한번 정성스레 만들어보자 라는 것으로 했었을 뿐이었고 그 기조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접근방식이 다르다거나 그래서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두 개의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상 소감도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감독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 유세윤씨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문세윤씨도 네 엄청나죠 최고의 엔터테이너이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몇 시간 전에 편지를 읽었는데 저로선 영광이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니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좀 실례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대신 조금만 쉬어라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문자 하니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네 최고의 응원을 받으셨네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많이들 들어주셨는데 마이크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아시아경제신문 이정계 기자구요 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이번 수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나 적지 않은 부담에 직면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여쭤보고 싶고요 함께 자리하신 배우분들께서는 이미 복수 배우분들께서 해외에서 화보차량 외에도 작품 너브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할리우드 진출을 계획하시거나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네 2017년 옥자 끝났을 때 이미 번아웃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또 기생충이 너무 찍고 싶어서 없는 기세를 그냥 영혼까지 긁어모아서 작품 찍었고 촬영기간보다 더 긴 모스카 캠페인도 다 소환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침내 좀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아 끝이 나는구나 네 옆에 그 곽 대표님하고 기생충 처음 얘기했던 게 2015년 초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참 긴 세월인데 행복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제가 뭐 노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좀 쉬어 볼까 생각도 좀 있는데 스콜세지 감독님이 이제 쉬지 말라고 하셔서 조금만 시간을 하셔서 예 배우분들 네 그래도 감독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예 자 우리 배우분들 해외에서 화보 촬영에 지금 반가운 소식들이 하나씩 들리고 있는데요 혹시 계획에 대해서 좀 이정은 씨 마이크를 좀 잡아 주시겠어요 네 아니 뭐 저는 해외 사실 기생충이 끝나고 왜 제가 기생충 초반에는 감독님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 할 때마다 배우가 돼서 할리우드나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영화를 찍고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봤다 보니까 굳이 할리우드를 안 가도 영화를 잘 찍으면 이렇게 세계가 알아주던데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글쎄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 인터뷰를 아주 훌륭히 소화해 내시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영어 인터뷰 아 그거 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감독님 그 뭐 DJ라는 그 감독님 조합상 받을 때 남아있는 배우가 일정상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감독님을 이렇게 우리 디렉터 스컷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갈등을 했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밤새워서 대사 외운 듯이 연습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셨죠? 네 멋졌어요 네 또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박소담씨 네 저도 마침 이제 기생충 촬영이 끝나고 또 특송이란 작품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딱 시간이 잘 맞아서 저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마침 너무나 좋은 연락들을 주셔서 어 너무나 재미있게 또 색다른 화보들을 찍고 왔던 것 같고요 기생충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은 꼭 도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송강호씨 어떻습니까 지금 헐리우드에서 러브콜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헐리우드이 아니라 국내에서라는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촬영 마지막 촬영 작년 1월 말이었어요 아이고야 지금 13개월째 아이고야 네 아무런 일이 지금 헐리우드가 시작하시잖아요 네 헐리우드가 아니라 아니 전화번호를 바꾸셨나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라도 좀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송강호 충격 구매 일하고 싶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박사장님과 연교씨도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도 뭐 특별히 큰 기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훌렁하는 대로 좀 사는 편이어서 뭐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느낀 건 매년 연초마다 생각이 드는 거지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고 왔고요 어 만약에 뭐 주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회장씨 네 저는 아직 한국말로 하는 연기도 어려워서 글쎄요 헐리우드 진출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한국에서 일단 좋은 작품을 더 다양하게 많이 하는게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보여주실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장혜진씨와 반명훈씨도 최근 또 드라마 지난주까지 온호위로 멋진 연기 펼쳐주셨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한국에서도 화보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국 화보부터 먼저 찍고 싶고요 외국에서 만약에 제이가 온다면 Of course Why not Wow Ready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사실은 처음에는 정은언이랑 얘기하는데 언니가 헐리우드 얘기하실 때 아휴 나는 한국에서라도 자리를 잡아야지 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나서 아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생각들 들긴 했어요 막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들긴 해서 이제 영어공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성균씨와 함께 영어공부 화이팅입니다 Of course Why not 그것만 외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광경훈씨 저도 이번에 가서 영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알아듣지는 못하고 얘기도 못해서 그래서 뭐 저는 뭐 화보나 뭐 이런 여러가지들은 조용히 모르게 숨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별로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늘 조용히 움직이고 헐리우드도 조용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와 광경훈씨 영화 속에서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계시더니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아무도 모르게 슥슥 움직이다가 살짝살짝 나타나야 할까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 주시면 네 자 중앙쪽으로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송국 MBN 조일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흑백판이 다음주 정도에 이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구요 또 관객분들은 어떤 걸 좀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네 또 오스카 수상 이후에 꿈같은 시간 지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셨는데 그때 생각 좀 정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명훈 배우님은 캐릭터 때문에 국내에서 개봉했을 때도 홍보 활동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카데미에는 가셨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명훈 씨부터 네 아카데미 갔을 때 반응은요 아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모습이 심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아 여기 스태프 중에 한 분이구나 하고 아무도 저를 몰라봤고요 그래서 영화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픈 얘기를 해맑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흑백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마더 때도 흑백 버전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다른 어떤 거창한 의도라기보다는 고전영화나 옛 클래식영화들에 대한 동경 소위 말하는 로망이 있어서 또 세상 모든 영화가 흑백이던 시절도 한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1930년대로 살고 있고 이 영화를 흑백으로 찍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항상 그런 영화적인 호기심들이 있죠 그리고 저뿐 아니라 영화팬들 또 영화 매니아분들이라면 그런 관심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더 때도 한번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도 홍경표 감독님과 인원을 해서 흑백 버전을 만들었고 저도 그걸 한 두 번 봤습니다 또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고요 되게 좀 묘합니다 사실 똑같은 영화예요 그 컬러가 사라진 것 외에는 똑같은데 이런저런 다른 느낌들이 있고요 보시는 분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뭐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로테르담 에서 어떤 관객분이 흑백으로 보니까 더 화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무슨 소비지 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또 마더 때도 그랬지만 배우분들 여기 계시지만 배우분들의 또 미세한 표정이 연기 또 섬세한 그 연기의 디테일이나 뉘앙스들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컬러들이 사라지니까 배우들의 눈빛과 표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제가 미리 그 느낌을 아야라는 것보다는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재밌는 체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꽃 같은 시각을 먹기로 하고 생각 정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죠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그 육체적 정신적 체력적으로 완전히 방전이 돼서 간신히 기내식을 먹은 후 10시간 동안 계속 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창륙을 알리는 기내방송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뭔가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뭔가 실적인 문구도 한번 남겨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걸로 정리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잠시만요 지금 우리 스태프께서 왼쪽으로 이번에는 가 계시네요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한진원 작가와 이정훈 배우께 각각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한진원 작가님은 사실 기생충의 작품상을 받은 것만큼이나 각 분상의 의미가 상당하다고도 평가가 되는데요 그 기생충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또 크게 반응을 얻는 이유가 또 그 부분을 쓰신 입장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감을 얻으시면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정훈 배우께는 사실 송강호 배우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우스카 캠페인의 배우로서는 또 두 번째로 좀 긴 기간 함께 하셨는데 그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 배우 입장에서 보시기에 그 헬리우드나 아니면 세계적인 관객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이 작품에 크게 반응하는 이유를 어떻게 좀 체감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한진원 작가님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반응이 있는 이유 뭘까요? 글쎄요 저도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LA 일정 때부터 많이 받았는데 네 매번 그 답을 저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알면은 좋겠는데 어 근데 제 생각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영화에는 아주 뭐 잔혹한 악당 그런 선과 악의 그런 임법적인 그런 대립으로 흘러가지가 않고 각자 열 명 캐릭터들을 보면은 각자만의 드라마가 있고 각자만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부분이 어 플롯을 이야맬 따라갈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중에 색다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어 이 작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 조사하면서 만나게 된 여러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 기후의 환경에 가깝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박사장의 집은 저한테 되게 판타지였어요 판타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었던 그런 그래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취재원들과의 취재가 중요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 감독님하고 보고 드리고 나누고 하면서 이제 디테일을 쫓아나가는 그런 작업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어쨌든 정리는 잘 되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정은씨 진짜 요즘 세계적으로 봉하이브 네 네 봉 감독님한테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미국이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사실은 아카데믹 캠페인이라는 것에 어떻게든 좋은 작품이라고 늘 생각해왔고 그게 너무 배우로서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래서 제가 일조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단순한 마음으로 갔는데 놀란 건 두 분의 인기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냥 입을 해 벌리고 늘 쫓아다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배우들도 좀 생각을 했겠지만 칸의 영화들이 여러 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은 약간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현 시대를 짓는 영화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내지는 유럽이나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를 젊은 친구들의 실업이라든가 겪고 있고 어떤 동시대적인 문제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지만 심도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사람들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이 없는데 누군가는 누구한테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들의 인간 군상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늘 놀래고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에 그리고 또 감독님이 더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 캠페인이 되게 컴페티션이 많은 경쟁적인 구도 같아 보이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8월 때부터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되게 동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거기서 항상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것들이 그 소감에서도 늘 묻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도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 스태프께서 저쪽 왼쪽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린지 경호사 이승 기자입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 이성윤 배우가 하셨던 말씀처럼 작품상만큼은 정말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영화 기자가 된 이후로 아카데미를 열혈시청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모두 다 무대에 오르셨는데요 수상소감은 다른 분이 하셨고 그때 그 전후를 배우분들 리뷰를 통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곽 대표님 트로피가 네 개인데요 이 네 개를 누구한테 다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혼자 사무실을 갖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감독님의 말씀처럼 통리처럼 자를 것인지 예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신혜 대표님께 먼저 말씀 여쭤볼까요 네 네 개 부문 수상을 했고요 그 노민이들이 두 명이 있는 상이 있어서 총 여섯 개의 트로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프로피들마다 영화제에서 정해 놓은 수상자가 있고 트로피에 그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겨가는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기회나 좋은 취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어디서 보여드린다고 전시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네 주인들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한순환 작가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 감독님이 노미네이션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개의 상을 다 받으셨는데 그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것은 사무실에서 보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랑 그 다음 제 이름이 적혀있는 거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독님이 갖고 계십니다 네 국제 장편 영화상과 작품상 중에 제 이름이 앞에 더 적혀있는 그 두 개를 저희 사무실에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감독님이 갖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그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을 넘은 줄 알았는데 오스카가 선을 넘은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대에서는 말씀을 못하셨지만 그때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너무 복참을 느꼈어요 살면서 이런 복참을 느껴본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복참을 때 눈물이 날 수 있구나라도 느껴봤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어느 도전 어느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4개 부분 상을 받고 보니까 정말 아카데미가 어떤 선을 큰 선을 넘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견 없이 저희 영화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아카데미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효정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신 한 말씀 조효정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소감 네 그때의 복찬마음 네 저도 무대에 서 있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 표정 재밌게 만든 영상도 돌아다니는 것도 봤는데 저희만 한국 사람이고 타지에서 무대 전치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영화의 힘은 대단하구나 감독님 수상소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가지 언어구나 영화라는 그게 정말 체감이 되더라고요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신 게 언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 접근을 하셨으면 이게 다 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덕분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무대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강호 씨, 하이러스 사인 이렇게 딱 발표가 되는 순간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화면을 잘 보시면 바로 옆에 앉아있을 때 계속 제 얼굴이 나오고 제 모습이 나오고 잘 보시면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왜냐하면은 깐느, 깐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 그 실금이 같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뒷목을 잡기도 하고 별의별 갈비뼈만 이렇게 좀 피해가는 굉장히 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잘 보시면 정말 사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갈비뼈를 피해서 그 주위로 옮겨가는 디테일을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하준 미술 감독님과 양진봉 편집 감독님은 노미네이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상소감을 준비하셨었나요? 두 분?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수상소감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랬을 것 같아서 AD직 때도 말을 가서 너무 떨어서 시는 말을 다 못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상소감을 정말 빼곡히 적어놨었는데 짧게 한말씀만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네 한말씀만 네 우선 다른 것보다는 제가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님 언급을 한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선배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배우들에게 이 영광을 드리고 싶다고 제 소도에 다 해놨었고요 제일 마지막은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영광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양재권 홈집 감독님도 혹시 준비하셨나요 수상소감? 저는 사실 이하준 미들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감을 준비하면 좀 부정 탈 것 같으니까 준비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준비를 안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됐네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딱히 생각이 나진 않네요 다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데 지금 스태프께서 마이크가 중앙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서정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드라마를 만드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감독님도 문 감독님도 프로듀처럼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미국 배우들과 만들면 또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미국에서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기생충의 한국적인 요소라든지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다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연출하실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로 연출하실 감독님들은 이제 이후에 차차 찾게 될 거고 아담 맥케이라고 빅쇼트랑 바이스 하신 감독님 그분이 이제 또 작가로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분과 이제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그 기생충의 애초에 갖고 있는 주제의식 우리 동시대의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 그거를 오리지널 영화와 마찬가지로 블랙 코미디와 또는 범죄 드라마의 형식처럼 더 깊고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리미티드 시리즈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즌 1, 2, 3, 4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딱 그 HBO의 뭐 체르노빌 같은 시리즈처럼 다섯 내지 여섯 에피소드의 완성도 높은 그런 밀도의 그런 TV 시리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뭐 약간 너무 이른 기사로서 무슨 틸다 스윈튼 님과 마크로팔로우 배우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그건 뭐 공식적인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랑 그 아담 맥케이 작가 겸 감독분과 아주 초기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야기의 방향과 구조 같은 거를 이제 막 논의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즉 금년 5월에 설국열차 TV 시리즈가 미국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그것도 한 2014, 2015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제 한 5년여 만에 방송이 되는 걸 보면 기생충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아담 맥케이 감독님과 HBO 측과 되게 순조롭게 잘 첫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쵸 외신 기자님께서 계속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마이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이어나, 폴라 한꺽 CNN CNN 폴라 한꺼끈, 네 폴라 한꺽 CNN, 네 UCNN, 네 감독님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통역을 하면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카데미 수상을 비롯해서 영화 역사를 새로 만드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그 기생충이 한국 사회 불균형에 대한 어떤 어두운 묘사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관객들이 영화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최성재씨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영어 질문을 듣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마침 옆에서 통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들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 이 영화가 가진 제가 항상 무슨 도발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스토리의 어떤 본질이랄까 그런 거를 외면하는 그런 건 싫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가진 되게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적인 면도 있지만 빈부격차의 현대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 1센트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어쩔 수 이 영화 자체 그런 영화다. 그래서 영화의 처음부터 엔딩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정면돌파해야 되는 또 그러려고 만드는 영화다 라고 만들었고요. 어쩌면 그 부분을 관객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화를 또 무슨 당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통역하셔야 될까요? 당이정을 입혀서 무슨 달콤한 장식을 겉에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려고 했던 게 비록 대중적인 측면에서 위험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이 영화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촬영할 때부터 편집을 할 때도 영화를 마무리할 때도 그런 생각이 없고 근데 다행히 또 한국에서도 천만 명 이상의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나 베트남에서나 지금 뭐 일본 영국에서나 오스카 효과, 오스카 구간과 상관없이 저희가 오스카 노미네이션 되기 전에 이미 북미에서도 2,500만 불 이상 외국어 영화로서 역대급 기록을 써나가고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호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기뻤고 이런저런 수상 여부를 떠나서 전 세계의 동시대의 많은 관객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줬다. 그게 사실 저는 되짚어보면 가장 큰 의미이고 기쁨이고 왜 그렇게들 호응을 여러 나라에서 다 관객들이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 거리를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질문해주신 기자 분이나 또 많은 평론가 분들이나 또 관객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세계적인 호응을 얻은 걸까 분을 아마 평가해주시고 자리매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다음 작품을 열심히 한 줄 한 줄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게 늘 20년간 글에 왔지만 그게 이 영화 산업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자 왼쪽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호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틀 전에 그 가칭 포스트 봉주로법이라고 영화인들이 이제 그런 영화법을 제안했어요. 영화계에다가 그래서 이런 산업불균형 문제 등을 제안했는데 아마 지금 감독님이 데뷔하려고 했으면 플란다스에게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이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최근 뭐 몇몇 정치권에서는 뭐 봉주로 생가를 도전하자 방문을 만들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동상이랑 생가 그냥 그런 얘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사들은 그냥 넘겼고요. 그걸 갖고 뭐 제가 어떤 뭐 딱히 할 말이 그 다음에 해외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특유의 활기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보고 또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활력과 장점 반면에 또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문하셨던 것은 저도 플란다스에게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신임 감독들이 프란다스에게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을 때 또는 기생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시나리오를 들고 왔을 때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영화가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냉정하게 해 봤을 때 한국 산업이 그동안 제가 1999년에 데뷔를 했는데 2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젊은 감독들이 뭔가 좀 이상한 작품 뭔가 좀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 그래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산업으로 이렇게 흡수되기 보다는 그냥 독립영화를 만드는 그래서 이 독립영화와 산업의 어떤 뭐라고 메인스트림이라고 칭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렇게 좀 평행선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2000년대 초 플란다스에게나 살인의 추억을 찍고 그랬던 당시에는 서로 간에 좀 독립영화와 이런 메인스트림 또는 이런 쪽의 어떤 뭐랄까 상호 침투 내지는 좋은 의미에서의 다이나믹한 충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가까운 이제 8,90년대 우리가 큰 붐을 이루었던 홍콩 영화가 그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세태해 갔는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선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 한국의 많은 인더스트리가 보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영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더 도전적인 영화들을 더 산업이 이렇게 깨어나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훌륭한 독립영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워낙 많은 재능들이 이곳저곳에서 꽃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과의 좋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진호 감독님께서 소개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문을 못 받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자, 제가 선택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아까부터 계속 손을 오래 들어주셨던 여기 중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중앙에 지금 흰색 옷을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허프포스트 코리아 김환경이라고 하구요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자막에 대해서인데 자막의 벽을 하나만 허물으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자막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또 자막 중에서 영어 자막으로 해석될 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든지 단어가 있다면 너무 궁금하구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은 배우님이 좀 많이 이슈가 됐던 편이었던 것 같고 미국에서는 조효정 배우님이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 관계과 한국 관계의 차이가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송강호 배우님과 봉준호 감독한테 궁금합니다 하하하하 본인께서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미국인 또 부인 되시는 분은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한국인 그 두 분의 상호작용이 아주 콤비네이션이 좋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그 매 장면과 대사들의 맥락을 예를들어 박서준씨가 수석이 2층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하면 은근히 그 말의 와중에 자기 집이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들이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대망 타스테라라고 하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저기 맥락을 전달하기 힘들지만 그나마 가장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게 해보자 그 다음에 짜파구리 번역 불가능하지만 뭔가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여러가지 맥락과 드라마상 숨겨진 의미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최우식씨랑 박서담씨가 남매인데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마치 무슨 소개받은 한 다리 건너와는 선후배인 척 할 때 그런 말의 뉘앙스들이 영어로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그런 맥락들을 저는 이제 최대한 세밀하게 짚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또 최고의 답을 솔루션을 달시파켓 또 누구가 찾아내고 그런 식의 해왔던 작업인데 이미 그 달시파켓님은 살인의 추억 때 밥을 먹고 다니냐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이미 한번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작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정은 배우님과 조회장님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정은 배우님도 또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오리지널 하우스키퍼 그 배우는 그냥 원래 가정부 그녀가 이제 늦은 밤에 벨을 누르는 순간 영화의 모든 것이 이제 뒤바뀌었다 그래서 그 우리 언제였죠 세그 입장할 때 그 시상식장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길고 복잡한데 거기서 이제 톰웨크스 부부를 뵀었는데 톰웨크스님이 뭐 강호선배나 이성윤씨나 특히 또 이정은 배우를 보고 뭐 아주 뭐 반가워하면서 그 영화에 대한 질문 많이 했었고 이제 길에서 LA에 길을 가다가 이제 캠틴 타란티노 감독님 만났는데 마침 그저께 자기가 극장에서 기생충을 봤다고 하시며 한 20분 정도 막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셨는데 그중에 한 10여분 정도를 또 조효정 배우에 대해서 그 부잣집 아내 역할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하루 내내 그 생각을 했다 그 연기와 캐릭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런 사실 세그 앙상블 어워드에서 입증됐듯이 우리 전체 배우들이 누구 하나 균형 빠지는 것 없이 다 그 미국 배우들의 되게 열렬한 지지가 있었고 또 아카데미 작품상 아카데미 투표에 있어서도 배우 옆의 회원들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품상을 봤는데 또 1등 공신 공언을 해준게 또 우리 영화의 그 멋진 앙상블을 보여준 우리 배우들과 그것을 또 지지해준 미국 배우협회 회원들이 아닌가 그런 분석을 또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얘기를 제가 하려고 아 좋습니다 앞에 그냥 축 다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께서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그렇게 가장 기뻐하는 순간을 목도한 게 그 세그 상을 배우들이 받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구나 네 그런 추억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앙상블상을 받았다는 건 우리 배우분들의 앙상블이 세계 최고였다는 증거겠죠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제 지리응답 기자회견을 마치고 끝인사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진보 편집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환호하는 이런 기생충이란 너무나 멋진 영화에 저를 참여시켜 주신 봉준호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로써 기생충의 여정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저의 본업인 편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좋은 영화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미승 감독님 뭐 훌륭한 배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오스카의 어떤 여정의 일부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었고 이것을 계기로 본인도 느낀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사실은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저도 오늘을 끝으로 저의 본업인 유술감독으로서 다시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예정씨 네, 저도 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작품 신중히 골라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고민 많이 하고 연기를 더 잘하는 게 이런 부담이 아닐까 우리 같이 했던 영화팀과 사랑해주신 관객분들한테 더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이선규씨 예, 재작년 감독님을 만나고부터 한 2년 지난 것 같은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패키지 여행이 오늘로 마무리 지어진 것 같고요 작년이 한국영화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런 칸영화제 황금종영상으로 마무리 짓고 올해도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시의적절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함께여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결과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국영화의 큰 미끄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진원 작가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충무로에 영화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다 강남이나 충무로 충무로 발언은 상생적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우리 같이 참여한 스태프들 예 그리고 우리 이재혁 촬영 그 사진 작가님께서 찍어주신 우리 단체 사진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신혜 대표님 우선 이 멋진 작품의 제작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영화보다도 많은 상황들과 좋은 일들이 많아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같이 겪은 멤버들이 정말 팀웍도 좋았는데요 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제가 원래 하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작년 5월 갓날부터 이제 이번 오스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 이벤트 물론 경사죠 네 있다 보니까 어떤 영화사적 사건처럼 물론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화 자체가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배우들의 어떤 멋진 아름다운 한순간의 연기 또 우리 촬영팀 모든 스탭들이 만들어낸 어떤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장면 하나하나들 또 제가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저의 하나하나의 고민들 이런 것으로써 올해 영화 자체로써 많이 기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나무 씨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 때 이제 봉준호 감독께서 감독상 수상소감이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했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 가장 창의적인 것이 가장 또 대중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다들 이게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작년 여기 끝나고 가늘을 갔잖아요 오늘 끝나고 다시 가늘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하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소담 씨 네 저희가 정말 촬영 기간보다 더 길었던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리고 함께 작업했던 저희 모든 팀이 제 가슴속 깊이 오래오래 자리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씨 제가 어디 수상소감할 때 이만한 몸매 이만한 얼굴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을 만드신 감독님 이만한 체격 이만한 멤버가 되기까지 고심을 많이 하셨고 세계가 그런 아티스트를 역시 알아보는구나 라는 어떤 자부심을 참석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영화가 한편 만들어질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그 수고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혜지 씨 저라는 낯선 배우를 흔쾌히 작품에 써주시는 감독님 그리고 거부하지 않으셨던 우리 곽신이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음! 아하하하 저 배우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저라는 낯선 배우를 또 낯설지 않게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너무 꿈같은 시간들이 흘러가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름이 조금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긴 하지만 본연의 저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아줌마로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길을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신 다음에 끝까지 할 계획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절주절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정말 꿈같은 일이 저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은 한 번이면 좋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일은 또 내일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훈 씨 한국영화 100주년 때 딱 한 황금종료상을 받고 정말 큰 선물을 받고 또 다른 백년을 여는 시대에 아카데미상을 받게 돼서 너무 큰 참여했던 배우로서 큰 영광이고요 저도 앞으로 또 본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좋은 작품에서 또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생충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 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